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버림으로 인하여 이게 완전히 신분이 바꾸어지고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주실 때에는 떠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림으로부터 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버름에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따름으로 인하여 수제자라고 하는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 만나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켰느냐? 예의로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그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구섭에 꽉 매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못 놓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바로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오 떠나면 다른 일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이사도 가고 먼 곳으로 가잖아요 그건 집을 떠나지만은 새로운 자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고 부르실 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안고 날 부름의 할렐루야로 응답하게 되길 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잘못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엘리아 같은 사람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눈물이 있었고 사랑이 많으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인 또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랐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래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따라서요 여러분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특권을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래 주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런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뤄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도 음부의 근세가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을 걸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박해가 끊임없이 옵니다 음부의 근세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근세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음부의 근세가 세상을 지배할 때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엄청 박해를 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근세를 주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는 그런 근세를 베드로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 그리또라고 이렇게 몇 가지 고백을 하고 따른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발새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발새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사렛 2단의 괴수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 그런 사탄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아주 악평하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신성하고 교회에는 산소망이 있고 아름답다는 걸 베드로처럼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걸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뭘로 사용했느냐? 자기의 수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기록을 한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토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바두기아, 아세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럼 베드로는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이 사도가 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동리로 흩어져 숨어 사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와 갓바두기아와 아세아와 비두니아에 가면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큰 지하도시가 만들어지고 박해자들 피하여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들은 세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죠 나그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하숙생 노래 들어보셨죠 참 그때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가장 하숙생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생은 신자나 불신자나 간에 이 땅에는 나그네입니다 저 고향으로 가다가 휴게실에 들려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태중에서는 열 달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길어야 백년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생각하고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도 베드로즈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룹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보다 이 인생은 나그네다 뭐 아주 참 귀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즈 전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시죠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고 피뿌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도움만을 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그네 된 그들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지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지요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과거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 강북 삼성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있을 때 내가 그 병원을 빙빙 돌면서 돌았을 때 관심이 거기에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 따라 그 집중치료실에 관심이 마음이 거기에 가야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해외에 가서 있을 때라도 주일이 되면 오 마음이 여기에 와있어요 교회에 와있어요 왜?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독생자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동과 고무라의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멸망을 시킬 때 그 아브라메 조카 로세 가정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관심 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미워하느니라 소속에 따라서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한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가 그 1등 했잖아요 1등 알아요 몰라요 다 안 해요 그럴 때 저는 그 축구를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는 불난 줄 알았어요 와 이게 뭔 소리야 누가 물어봤을 때 야 우리가 한골 넣었다고 동네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축구를 봤어요 여러분 그게 소속적인 누림입니다 만약에 진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냐 에이 그랬을 거고 우리는 야 소속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가진다는 걸 알고 세상이 미워할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을 택해가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그 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다 그런데 이 성령을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도 떠나고 숨어서 살면서도 본향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해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해계하여 각각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해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들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더 진한 얘기를 하세요 그 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토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 미야마에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면 산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찬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잘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산소망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하늘루야 부활의 소망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하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흠하고 멀어도 고향을 향을 가나 아무리 휴게소가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지만은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씻다가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기도와 찬송을 호흡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세상 이기면서 즐겁게 삽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갈등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교회에 영원히 머물고의 나라 나중에 가면 천국에 가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너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잠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잠자는 자의 자는 자들도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부활에 이룬다는 말이자 잠잔다 삶 소망을 가진 자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산 소망이 없으면 또 산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걸 자꾸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병원을 기독교인들이 세웠는데 그건 기독교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하고 학교도 세웠는데 그 학교 안에서도 예배 못 드리고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복지기관이나 NGO 단체도 기독교가 세웠는데 그 냄새 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어둠의 세력들의 하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세하지도 아니하여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썩지도 않는 믿음이고 더럽지도 않는 믿음이고 세하지도 않는 믿음이니까 이 말씀 강하게 붙들고 가게 되길 주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서 있어요 항상 싱글벙글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누구 것인 줄 알아?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그거는 별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가 큰 근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풀립에 핀 하나의 꽃과 같은 거에 금방 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받았을 때에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다 악령이 물러났어요 영계의 지도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가슴 쫙 피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아도 나는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해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인간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통령의 아들이 여러분 집에 온다 하면 그 아들 자체만 보겠어요? 배경을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 가짜로 행세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초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보니까 가짜더라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영광 생각하면서 어디에 가도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이 믿음으로만 미야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요즘에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산에 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 가을에 매맞는 나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잘 아시네요 참 가을에 매를 많이 맞습니다 밤나무가 매를 맞아요 그런 거 전 말세에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낙은애들에게 고생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미야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불편하게 숨어 살고 흩어져 살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흔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깊고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지고 살고 참고 살고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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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